5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신결강이요. 윤홍식의 수신결강이 344페이지 부터 346페이지 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려는 게 수신결강이 안에 좋은 게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 올라간 거 요거 기억나세요 정토로드 길도 자에 길도 자에 이렇게 가지고 저희 정토로드 하나 소개했었죠 학당 공부 과정을 신사과정 그쵸 종사과정 성사과정 대사 정사 수사 양사 써니크 정신없네 신사 문사 여기 이제 핵심이 정토로드인데 신사 문사 학사 신사 문사 학사 학사까지 오면요 이게 불교에서 예전에 일신의 경지 십신초 중에서 십신초라고 하는 게 한 일신의 경지입니다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게 학사까지가 그래서 양사 수사 거쳐서 정사가 되면 정사가 일주의 일주 보사 대사 Paso 24 pass 대사가 일주의 일주 유제 성사가 이승사 지 칠팔 지 이상 종사는 이제 십 지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정토로드를 학당에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그림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혹시 있나요? 정토로드를 걷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확실히 서게 되고 안주를 하게 되고 십시는 믿음의 단계죠. 아직은 믿음이 여기서는 안주 일지는 땅처럼 굳어진다. 경지가 굳어진다. 그 다음 7지, 8지, 10지 가면 완전한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토로드가 이 9단계를 구분해놨는데 이 9단계가 꼭 이 9단계 구분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초 단계를 세분화해놓고 뒤에 큰 레벨 한참 올라가서는 소략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많은 중생들이 지금 일지 이후가 문제가 아니라 일지까지 가는 길이 중요하니까 신사, 문사, 학사, 양사, 수사, 정사 여기까지 이루는 길을 좀 더 세분화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 9단계가 꼭 제일 설명이 잘 된 9단계다. 이건 아닙니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걷기 쉽게 유도한 9단계다. 자, 이 정토로드 이걸 좀 머릿속에 그려두시고요. 학당 공부 체계를 정토로드 이 정토로드 티벳불교 티벳불교에서는 보리도라는 말을 써요. 보리도 보리 깨달음의 도 보리도 차재론 차재는 단계거든요. 지금 이게 그대로 보리도 차재예요. 티벳불교에서 보리도 차재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티벳불교에서 보리도 차재 차재라는 건 단계입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수습 차재 그러면 그 티벳에서 달라이라마 강의 많이 하시는 책 이름이 수습 차재예요. 수습은 수행이죠. 수행의 단계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행의 단계 보리도 차재론 이런 게 유명하죠. 쫑카파 대사가 쓴 보리도 차재론 이게 지금 티벳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파 겔룩파의 가장 기본 교과서죠. 기본 경전이죠. 보리도 차재론 보리도에 보리도는 뭐예요? 로드 보리로드 정토로드가 그대로 보리로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티벳불교에서는 보리도라고 한다. 당황하지 마시고 보리도는 또 보지? 해서 정토로드가 보리로드다. 깨달음을 닦아가는 아홉 단계 학당에서 얘기하는 이게 보리로드다. 그래서 이 아홉 단계는 지금 사실은 신사문사 학사에 올라가다 보면 아공 복공 구공을 다 공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공 공부도 하고 복공 공부도 하고 나아가서 구공으로 나아가죠. 그럼 아공 전 단계는 뭘 주로 공부하죠? 인과예요. 인과 어떻게 하면 복덕을 지을 것인가. 아공 복공 구공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보리도 차재론이에요. 보리도 차재론 보리도 차재론요. 티벳불교에서 중시하는 보리도 차재는 인과를 공부해가지고요. 칠판이 작아서 인과를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 그림? 보리로드다. 여길 지우죠. 시험시험 할 테니까 다 알아들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참나자리가 있고 여기 육도 육도를 윤회하죠. 인간 아수라 천상계 여기 삼선도잖아요. 삼선도 이렇게 해서 한 묶음 삼선도 여기는 선 악 빡센 세계가 있죠. 빡센 세계 삼악도라고 하죠. 뭐죠? 악위 지옥 축생 여기 삼악도 삼선도 육도를 돌죠. 이 가운데는요. 열반의 세계 참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인과 공부하는 인과 공부하고 복덕사는 아직 아공의 견성은 못했고 복공의 견성도 못했지만 인과를 공부하는 이 공부의 목적은 뭘까요? 요게 티벳불교에서 보리도 차재론에서는 이게 하사입니다. 하사 아랫선비 아공 공부하는 양반들이 중사 소승불교죠. 소승 복공이나 구공 대승 공부하는 양반들은 상사 이게 하사 중사 상사로 공부 단계가 올라가는 걸 설명하는 게 보리도 차재론 보리도 차재론 똑같아요. 지금 구분 따라 다를 뿐이지 요렇게 올라가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저거 보세요. 하사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현실적입니다. 아공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아라한 아라한이죠. 복공은요. 보살되는 겁니다. 그럼 인과를 공부해서 복덕 닦는 단계는 아직 범부 중생이에요. 그 경지들은 이렇고요. 목표가 있어요. 아라한의 목표는 뭘까요? 보살의 목표는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써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요. 보리로드에서 일반인들은 저희 학당으로 치면 지금 뭐죠? 이제 아공을 제대로 깨달은 단계까지 못다니까 신사, 문사나 그 아래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 사실은 저희 신사부터 정토에 들어왔다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정토에 못 입성한 중생들 정토에 입성 못한 신사 아래 단계 중생들은 넓게 얘기하면 신사 문사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신사도 되지 않은 학당 강의를 즐겨듣는데 아직 참나각성은 못했다 육도를 돌 뿐이죠 참나는 열반자리 참나는 자리 모르겠고 육도를 도는 단계에서 목표가 뭘까요? 현실적인 목표가 뭘겠어요? 악도 안 가는 거예요 사막도 안 가는 거예요 악도 탈출이 목표입니다 악도를 안 가고요 최소한 아수라 좀 나으면 인간 더 나으면 찬상계 태어난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소승교라고 하고 아공을 법공 공부하는 대승교라고 하면 이 인과 복덕을 공부하는 데는 인천교라고 합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계 태어나고 싶어서 아수라 포함해서 인천교 그러면 아공 공부하는 양반들은 목표가 뭐죠? 이 육도 안에서 참나는 모르겠고 육도 안에서 천상계 가는 게 목표인 하사와 이 티벳불교는 하사, 중사, 상사만 알면 돼요 중간학파도 뼈대가 하사, 중사, 상사예요 겔룩파의 교과서니까 이게 보리도 차재론 모르겠어요? 육도 탈출입니다 아공 공부하는 중사의 목표는 육도 탈출 육도를 그냥 탈출하고 싶어요 육도 탈출해서 열반에 안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대생의 목표는 뭐예요?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참나라고 우리 학당 공부하는 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해놨지 저기 중간학파에서는 참나라는 말은 안 하죠 공성이라고 해야 맞죠? 자 공성을 공성을 닦아서 결국은 육도를 껴안는 겁니다 그래서 육도 중생도를 구제하는 거예요 육도의 중생 구제가 상사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다르죠 악도 탈출 여러분도 공부가 힘드시면 악도 먼저 탈출할 생각 최소한 지옥은 안 가게 축생이나 아기 쪽으로는 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귀신이요 귀신 한품은 귀신은 안 되자 아기는요 마음에 한이 품어서 계속 갈망에 억울해 억울해 하고 갈망에 빠진 귀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 축생 한품은 귀신도 안 되고 지옥도 안 가고 축생으로 안 가는 거 목표로 해서 일단 인간계나 천상계 최소 수라계는 수라도 천신들이거든요 싸움의 신들이죠 이 정도 목표로 하는 게 당시 일반 신자들의 목표로 잡아놓은 거죠 정토로드는 아직 못 들어갔는데 복은 지어서 육도 안에서는 좋은 자리 가려고 목표로 공부하면 그래서 아공을 공부한 양반들은 육도를 떠나서 열반 애들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복공 공부하는 양반들은 뭐예요 복공 부공 공부하는 양반들은 중생 구제하려고요 현상계를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공부 여기 보리로드예요 자 보리로드 대충 봤죠 보리로드 우리 정토로드가 가장 자명한 버전이에요 정토로드 하사 중사 상사가 이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사 이 정토로드에 들어가기 전단계 이제 그 중사 이제 이 정토로드에 진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사 상사는 그래서 중사는 이렇게 한 일주보살까지 쭉 닦아가다 오면 이제 일주 지나서 저 대사부터는 진정한 상사에 들어가요 굳이 이제 보리도 차제로는 하고 비교하자면 아라한도 한 일주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까지는 중사 한 일지부터는 제대로 상사죠 제대로 하사는요 저 정토로드에 아직 진입 못한 겁니다 다만 복을 지어서 인간으로 다시 오거나 천상계에 태어날 정도는 하는 거예요 기독교 천국은 아니에요 그냥 천상계 자 이 정토로드에 대해서 보리로드 정토로드 보리로드 티벳 수신결과 화원경 하원경 보시는 게 제일 짱입니다 그건 이제 그렇다 하는 길 안 내고 제대로 걸으시려면 수신결로 이제 하사 찍고 중사 나아가고 화원경으로 상사도를 제대로 닦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규봉스님 얘기가 수신결에 제가 인용해 놨는데 규봉스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중생이 이른 보리로드 정토로드를 걷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 나는지 한번 보실래요 규봉스님 말씀 344쪽이에요 수신결 일체의 중생은 깨달아 알아차리는 본성을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깨달아 알아차리는 본성이 뭐예요 각성 깨달을 각자 각성 알아차리는 성품이에요 요게 참나입니다 참나 공적영지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는 이 공적영지를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신령하고 밝고 공적한 본성은 부처와 더불어 조금 더 다름이 없다 고요하되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이 본성은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다 다만 시작이 없는 거부로부터 일찍이 깨닫지 못하여 왜냐 요 각성 참나 자리가 에고로 덮여있거든요 중생심으로 이 각성 요 참나 자리를 이 에고에 탁한 업이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없는 거부로부터 일찍이 그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데 무시 그래서 불교에서 그냥 무시 그래요 시작이 없다 왜냐면 시작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예전에는 부처였나요 아니 넌 부처였던 적이 없어 시작이 없는 거죠 시작이 없는 중생으로 있었어 그런데 너 안에는 또 시작이 없는 각성이 있어 시작이 없는 애고성도 있었지만 시작이 없는 각성도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부처였다가 시작이 있다 그러면 부처였다 다시 타락했다던가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논리 원천 봉쇄 무시 시작이 없다 넌 계속 중생이었어 그동안 계속 중생이었고 중생심이 끝없이 너를 지금 무지와 아집으로 끌고 갔는데 시작이 없는 각성이 그 안에 계속 있었어 알아차리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말하면 알아차리는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생심 육군 육식 칠식 육식 오식이 다 돌아갈 수 있었어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시작이 없다라고 딱 목박습니다 인도 철학들이 그래요 인도 철학이나 불교는 시작이 없다고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중생으로 타락했다던가 이런 논리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계속 탐진치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시작을 논하기는 해요 필요에 따라 방편으로 언제 그럼 나는 이렇게 순수 알아차리는 각성이 이 사바세계를 이렇게 헤매기 시작했을까 이런 논의도 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면 무식을 해버립니다 시작이 없다 그래서 시작이 없는 것부터 일찍이 깨닫지 못하여 몸을 각성이 있지만 불각 불각성에 불각 집착하게 탐진치가 작동해가지고 그리하여 사랑과 미움 등의 감정 몸뚱이에 집착하고 생각과 감정에 집착하면서 감정에 따라 업을 지으며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아서 계속 탐진치로 애고가 살아가니까 잘해야 육도만 도는 거죠 애고의 세계는 어디에요? 육도만 돌고 도는 거예요 조금 복지으면 천사한 게 복 떨어지면 또 아기축생 지옥 인간 계속 도는 거예요 육도만 돌고 돌았다 이 애고성을요 아까 얘기했죠 뜻이 육으로 나누면 이게 육도에요 애고의 육도만 돌고 도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나자리를 이 각성의 참나자리를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부처랑 똑같은 밝은 본성이 있는데 애고의 세계가 전부인지 알고 탐진치로 살다 보니까 천상계만 이 안에서 천상계가 좋아보이고 지옥이 싫어보여서 이 안에서 돌고 돌더라 제가 예전에 저기 고시촌 노량진가 보니까 노량진의 세계에서는 합격이 천상계고 불합격이 지옥이죠 그럼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시각이 탐진치라는 게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치 어리석으니까 그 안에서 탐내는 거 합격 합격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죠 불합격은 지옥 합격은 천국 불합격 지옥 시야가 좁아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것도 거기서 벗어나면 다른 차원인데 마찬가지로 중생도 이 육도 안에서는요 아무리 돌아봤자 제일 좋은 데가 천상계 영혼이 있을 수 있냐 영원한 세계는 아니거든요 천상계는 내가 좋은 복을 지은 만큼 남 돕고 이렇게 선을 행한 만큼 위에 천상계 가서 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 복 다 누리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견성한 게 아니고 영원한 불성을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성 깨달으라고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천상계 좀 오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천상계 오래 있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보내야 돼요 하늘이 도와야 되잖아요 여기만 있지 말고 좀 보라 돌면서 더 깨달아봐 그래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려고 돌고 돌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생은 돌고 돌아야 돼요 너무 편하기만 하면 공부를 안 해요 또 지옥처럼 너무 힘들면 공부를 못해요 힘드니까 하루하루 무관지옥에 빠져서 고통이 끊이질 않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너무 편안해서 권태로운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인간계가 좋다는 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열리기 때문에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힘들었다 희망이 또 있다가 좌절했다가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하기 좋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그럼 다운됐을 때 또 반성해보고 잘 될 때 또 삶맛도 한번 희망도 품어보고 삶맛도 느려보고 또 다운될 때 다시 또 반성도 해보고 하면서 순경 역경이 계속 교차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거예요 순 여기 돌고 돌아야 롤러코스터를 순경 좋을 때 역경 나쁠 때 여기 육도세계가 그렇죠 근데 이 순경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꼭 좋은 게 아니고 역경이라고 꼭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순경은 애고 뜻대로 되는 게 순경 그럽니다 역경은요 애고 뜻대로 안 될 때 역경 내고 뜻대로 안 됐다고 나한테 나쁜 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됐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순경은요 업장이 자꾸 가벼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진짜 순경이에요 역경은요 진짜 역경은요 업장이 강화되는 거 탐진치가 더 커지는 거 무지와 집이 커지는 게 진짜 역경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힘든 일이 와서 오히려 나의 탐진치를 털어주면요 여러분 역경을 만났지만 사실은 순경인 거예요 내 공부에는 도움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순경을 만났더니 내가 타락했어요 그럼 내 공부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진짜 진순경 진역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역경이 와도 다 순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나를 결국 성장시켜 주려고 하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역경을 잘 살리기만 하면 다 순경으로 여러분들이 승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역을 그런데 중생은 여기까지 안 보이니까 내 뜻대로 되면 좋고 순경 내 뜻대로 안 되면 역경 힘들고 그것만 겪으니까 천상계에서 쫓겨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옥 가면 끝장난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은 공부시키려고 육도를 펼쳐서 굴리는 거지 죽어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지었으면 빨리 지옥 가서 탕감하고 털고 새 사람 되라고 보내는 거고요 복을 지었으면 상을 줘서 너도 좀 한번 삶아 누려봐라 그리고 기운내서 육바람을 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중생은 권태 살만하면 공부 안 하고 고통 너무 힘들면 지옥 가서 너무 힘들어도 공부 안 하고 하니까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계 왜 영원히 오래 못 있나요 복을 계속 지으면 되지 않나요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천상계 오래 있는 게 최소한 인간계로 내려와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태어나고 과보에 따라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장거한 겁의 세월을 윤회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현상계 지금 실상이다 사바세계가 다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육도가 펼쳐지고 있어요 외계인이 있건 어쩌건 간에 다 육도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더라도 다른 별의 생명체가 있더라도 육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주적인 공부입니다 이 정토로도는 우주적인 길이에요 여러분 외계인들도 이 길 걸어야 돼요 지구의 이토가 밝혀지면요 제가 장남아과인데 외계인들이 UFO 타고 내려와도요 정토로도 이렇게 하나씩 사진 받아가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 공부가 어디서 막혀 있었구나 물질문명은 우리가 UFO를 만들었는데 도는 이거구나 모든 생명체 모든 중생은 이 우주 안에 시공간 안에 모든 중생은 요공 구해야 레벨업 되는구나 문명이 진화되는구나 이거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이 설법할 때 천신들 막 내려오고 하는 게요 천신들이라는 게 외계인들도 천신 같은 존재죠 외계인들도 와서 배워가야 됩니다 다른 법계의 존재들 또 와서 배워가는 거예요 도는 여기서 배워라 이거지 이런 자부심 없으면 이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다 오면 이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도가 우주적인 도라서 그러나 몸 안에 있는 깨달아 알아차리는 본성은 일찍이 태어나거나 죽은 적이 없다 생렬이 없는 그 참나 자리가 있다 마치 꿈에 몸이 끌려다니며 노역을 노동을 했다 하더라도 몸은 본래 편안하고 한가였던 것처럼 꿈에 엄청 고생했는데 내 몸뚱이가 고생한 건 아니죠 애고가 겁나 고생했지만 참나가 고생한 건 아니다 하는 그 자리가 있다 만약 이 깨달아 알아차리는 본성이 바로 법신임을 깨달으면 내 진리의 몸 법신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견성이죠 참나각성 하는 거죠 도노, 견성 단박이 깨달아서 견성하는 거죠 본래 생겨난 적이 없으니 어찌 의지할 바가 있겠는가 내 참나가 본래 공한 자리고 공적 영지, 공한 중에 알아차리는 자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공하지 않다면 육도를 돌았겠죠 근데 공하니까 육도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알아차리지 못하다면 그냥 그건 죽은 물건이죠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주가 돌아간다 이게 해오예요 깨달음 중에서는 해오, 지금 해오, 해오라는 게 이해할 해자의 해오 지금 방금 규봉스님이 말한 게 이렇게 윤희하고 다니다가 육도가 중요한 게 나는 내 본체는 참난대라고 깨닫는 거예요 본래 생멸이 없는 이 자리가 내 진짜 난대라고 깨닫는 게 해오인데요 이해한 깨달음이란 게 이거 머리로 이해한 깨달음 아닙니다 참낮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해오라는 건 뭐다?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체험보다 개념이 앞서서 해오라고 하는 거지 체험과 개념이 일치하면 증득할 증자 써서 증오라고 합니다 증오 증오가 일주보살이에요 해오는 학사입니다 일신 일신 처음 제대로 믿음 내 단계에 들어갈 때 진정한 신사지만 진짜 믿음은 공부를 제대로 배워야 생깁니다 그때가 해오다 그래서 정토로드에서 신사, 문사, 학사까지 나아가는 건요 믿음이 꽉 차가는 단계예요 믿음이 처음 생겨나고 신사에서 참나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참나는 아공과 복공의 진리를 갖추고 있는 참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학사까지 갑니다 그러면 화음경 체계로 말하면 대승불교 체계죠 첫 믿음의 단계 그게 해오입니다 지금 신사, 문사를 거쳐 학사에 도달하는 내용을 규봉스님이 써놓으신 거 학사까지 가면 법신을 알게 돼요 아 법신이구나 내 참나가 법신이고 이거는 불변의 자리구나 본래 생겨난 적이 없구나 신령하게 어둡지 않아서 늘 또랑또랑 알아차리는 자리는 온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구나 늘 이 자리구나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구나 육도가 돌고 돌지 참나는 돌지 않고 늘 그 자리구나 내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육군 작용만 바뀌었지 참나는 영원한 그 자리구나 여기까지 알아야 진짜 학사가 돼요 그러나 수많은 도노를 했더라도 해오를 했더라도 수많은 생에 망령된 집착이 습성이 되어 희노애락의 미세한 번뇌 흐름이 남아 있으니 진리를 인연 따라 단박에 깨달아 통하더라도 이제 참나 각성을 했고 참나를 이해해서 아공복궁의 진리까지 인가했더라도 그럼 학사 과정입니다 학사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학사 이후 양사로 넘어가겠죠 이 망령된 감정은 졸지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우리 마음에 껴있는 이 무지와 집의 때는 졸지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마땅히 오래도록 깨닫고 이제 도노 이후 점수가 펼쳐지는 겁니다 마땅히 오래도록 깨닫고 성찰하여 덜어내고 또 덜어내야 한다 무지와 집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야 한다 마치 바람은 단박에 멈추더라도 물결은 점차 멈추는 거랑 같다 바람이 멈췄어도 물결은 계속 요동친다 이겁니다 어찌 한생의 닦은 바가 부처들의 공력과 동등하겠는가 너가 지금 너가 부처인 줄 알았더라도 부처랑 역량이 다르다 저 십지 부처랑 칠지 이상이면 부처 그럽니다 칠지 이상의 부처들과 내가 지금 참나 각성해서 같은 부처짜리 본 건 맞지만 학사랑 저기 성사 이상이랑은 레벨이 다르다 역량이 다르다 다만 텅 비어 고요함을 자신의 본체로 삼을지언정 텅 비고 고요한 자리 참나 자리를 늘 자신의 본체로 삼아야 됩니다 색신 이 육신을 자신의 본체로 삼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공부하라는 겁니다 참나 각성 했으면 학사 이후에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신령한 알아차림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을지언정 공적이 내 본체요 영지 신령한 알아차림이 내 마음이지 망령된 마음 망념이 내 마음은 아니다 이걸 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참나 자리에 더 안착하고 점점 육바람이 닦여지는 거죠 만약 망령된 분별심이 일어나더라도 일체 따라가지 않으면 참나 자리에 딱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지금 그럼 이제 양사 수사 거쳐서 정사가 됐다는 거예요 참나 자리에 딱 들어앉아서 망령된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탐진체가 일어나도 끌려가지 않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임종할 때 죽을 때 자연이 업에서 자유롭게 된다 비록 죽음으로 있더라도 참나 만 깨달아도 일주의 보살 만 돼도 죽을 때 자유롭다 이거를 정토정에서 지금 345페이지입니다 정토정에서 부처님 연볼만 잘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때 부처님이 와서 데려간다 이 소리가 정토가 한다 이 소리가요 이 논리로 나온 겁니다 일주의 보살만 되면 근데 여러분 일주의 보살이 참나에 들어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의 염이 꽉 들어차 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의 법신과 내법신이 둘이 아닌 줄 아는 자리가 일주의 보살이에요 염불 열심히 하다 보면 일주의 보살 되면 상지상으로 해가지고 바로 정토간다 임종 때 아미탑을 맞으러 온다 이 소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근거로 여기에 그냥 아미타불을 염하지 않아도 참나에 들어앉은 분은 백천불보살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자리에요 비록 중음에 있더라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 중음이라는 것은 영계죠 영계에 있더라도 아직 물질계로 돌아오지 않은 단계 중간 단계 영계에 존재하더라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 천상계건 인간계건 자유로이 자기 공부하고 싶은데 가서 공부한다 꼭 정토로 갈 게 아니라 정토에 있다가 중음에서는 정토에 있다가 태어날 때는 이제 천상계가 육도에 어디든 육도 어디든 가서 중생과 함께 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소멸한다면 그 정도까지 간다면 이게 성사입니다 태사를 지나서 성사에요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소멸해버릴 정도면요 아집의 심리적 장애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75살 이상입니다 그러면 분단신 분단신은요 물질계의 육신이에요 불교계로 말하면 욕계의 육신 분 나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단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수명의 한계가 있고 분 형체의 덩어리가 분명한 여기 몸까지만 내 거지 다른 내 몸이 한정돼 있죠 변혁신은요 몸이 자유자재로 바뀌고 무한하게 분신을 놔둘 수 있어요 변혁신이 우리가 말하는 의성신입니다 그래서 분단신을 받지 않은 이제 칠팔지 보살만 돼도 성사만 돼도 이제 지구에 다시 안아도 돼요 욕계의 물질계에 다시 안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양반들은 어디 사느냐 정토에 살아요 정토에서 능이 짧은 것도 길게 하고 추한 것도 미묘하게 할 수 있다 자유자재의 변혁신 얻어서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인도인 모습을 하고 부처님 만들어 놓은 거 분단신을 새겨 놓은 거고요 화신 지금 절에 가보면 황금빛 몸으로 후덕한 부처님의 불상이 있죠 그거는요 변혁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변혁신을 덕을 지혜와 덕을 표현하는 거예요 황금빛 후덕한 부처님 모습 살아생전 그 모습이었다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의 몸은 분단신이죠 수명에 한계가 있고 덩어리에 한계가 있는 몸이고 무량한 몸이 변혁신이에요 그 변혁신을 설명한 게 이거예요 능이 짧은 것도 길게 하고 추한 것도 미묘하게 최고의 성형이죠 변혁신을 얻으세요 만약 여기서 미세한 번뇌의 흐름마저 칠지팔지가 넘어섰는데 진짜 미세한 번뇌의 흐름마저 끊어지면요 이제 쉽지가 되고 불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로지 원만한 깨달음의 위대한 지혜만이 광명하게 홀로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천백억 하신을 놔두어 온 우주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는 부처라고 한다 그래도 여기 보면 인연 있는 중생 구제하지 인연 없는 중생은 못 돕습니다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부처도 인연 있어야 구제할 수 있으니까 온 우주 중생과 수작을 해서 친해져서 애증관계라도 만들어서 반드시 인연을 만들어서 나중에 구제해 줍니다 얼마나 그럼 바쁘게 부처도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십지 저 불지 십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십지 불지가 같다는 의견은 화음경의 근거에서 십지 불지 해당되는 이 부처가 지적 장애마저 극복한 궁극의 부처로서 묘사됩니다 이게 규봉선사께서 써놓은 공부의 길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정토로 들어치면 십지나 불지 해당되는 분이 누구죠 종사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다 해서 종사 왜 인간 중에 꼭대기라고 하냐 화음경의 십지 보살은 이미 부처요 부처라서 삼계 왕이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요 십지 보살이 경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처님이에요 그럼 그 부처님의 더 본체는 뭐냐 비로자나불 온 우주는 비로자나불의 나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다 비로자나불의 나툼입니다 그래서 본체 부처님으로 말하면 온 우주는 비로자나불의 작용이고 비로자나불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이라면 그리스도는 십지보살 눈에 보이는 하느님 눈에 보이는 비로자나불은 십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걷는 보리로드 정토로드의 맨 끝에는 종사 십지보살이 위치한 이게 346쪽 읽었어요 방금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정토로드가 얼마나 공인된 길인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현대식으로 제가 좀 더 과정을 세밀화 해놓은 거가 있을 뿐이지 국직하게 학사 하면 해오단계 정사 그러면 증오단계 일주보살 그 다음에 일지 대사가 일지보살 그리고 성사는 아집의 장애를 제거한 칠치팔치 이상 정사는 지적장애를 제거한 십지보처미 요거를 그림 하나로 그르는 거 잘 보시고 머리에다 새겨 놓으세요 공부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언제고 해야 되니까 공인된 정토로드 라는 거를 설명해드리고자 수신결에 있는 규봉스님의 말씀으로 한번 연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